객체 스냅,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이라 부르고요 도형 요소의 커셉 위치점을 지en한 것으로써 도면 작업 시 사용 비중이 엄청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숙지해야만 하며 사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자동 또는 수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는 오스냅에 단축키 OS 안에 들어가서 체크한 스냅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자동으로 사용하는 도중에 F3을 이용해서 자동을 잠시 온오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객체 스냅 추적 켜기 F11번 어떻게든 사용할 때 F9, F10, F11번은 마우스 커서 위치를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여 주거든요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이 세 개의 기능키는 OFF 시켜서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객체 스냅을 사용하는 방법 스톱 모드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냅 모드의 옆문자 앞에 세 글자 있죠 세 글자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키보드의 Shift나 Ctrl 누른 상태에서 우측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거든요 그 팝업창에서 해당 스냅을 마우스를 클릭해 사용하던지 아니면 단축키를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OFF 스냅은 가급적 자동 모드를 사용하기 편하고요 자동 모드에서 사용할 것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엔드포인트 끝점과 미드포인트 중간을 잡아주는 중간점 중심을 잡아주는 센터 원이나 호의 사분점을 잡아주는 쿼드런트 직각으로 선을 그릴 수 있는 퍼펀트 킬러 교차점을 잡아주는 인터섹션 이걸 자동으로 사용하시고요 나머지 이 두 개는 수동으로 쓰셔야 됩니다 왜그러면 접점 모드 많이 쓰는데 탄젠트를 많이 쓰는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중심이나 사분점을 킨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써야 되고요 이 근저점은 도형에 가장 가까운 점을 스냅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반드시 이건 수동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객체 스냅을 간단하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원을 그리는 명령어 써클 C 엔터 하고요 미미의 점에 원을 하나 그려주세요 다시 엔터해서 이번에는 약간 떨어뜨려서 원을 좀 크게 하나 그려주세요 객체 스냅 O 스냅 단축키 OS 안에 들어가고요 우선 다 끌게요 크릴 올이라는 버튼 눌러주세요 엔드포인트 끝점 잡은다고 했죠 미드포인트 중간 센터는 중심이요 카드란트는 화분점 인터섹션은 교차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퍼픈드 귤러 직각이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자동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탄젠트도 많이 쓴다고 했죠 탄젠트는 이 센터하고 카드란트를 켰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켜볼게요 그 다음 이 자동을 쓰기 위해서 F3 지금 체크되어 있죠 오른쪽에 F11 이 트래킹 전에 말한 것처럼 F9번 F10번 F11번은 반드시 끄고 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하고 라인 엔터하고요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원의 중심 스냅이 나오죠 찍고 찍으면 선이 그려지죠 엔터 다시 엔터 이번에는 원을 탄젠트하게 부드럽게 두 개 원을 연결할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말 묶음 모양 같은 경우는 이건 4분점이죠 마우스 움직여도 탄젠트는 안 나옵니다 이때는 수송을 써야 돼요 탄젠트 앞에 세 자리 T A N T A N 엔터해서 갖다 대면 탄젠트가 나오죠 찍고 다시 T A N 다시 찍고 하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원이 완성됩니다 엔터 엔터 다시 아래도 해볼게요 이번에는 팝업창을 써보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이나 쉬프트 둘 중에 하나 누른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여기 팝업창이 뜨죠 여기서 탄젠트가 있죠 탄젠트를 누른 다음에 찍어주시고요 다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요 이번엔 탄젠트에 단축키 써볼까요 G를 누르고 갖다 대시면 탄젠트로 해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엔터 자동을 쓰시다가 자동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수동을 이용해서 객체 써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편집 명령을 배우겠습니다 트림 단축키는 TR 트림 명령은 교차된 경계 개체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 없는 특정 부위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트림의 옵션으로 모서리는 엣지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교차된 P1은 트림이 되지만 교차가 안 된 P2는 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서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교차가 안 된 P2도 트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우기 옵션은 트림에서도 이레지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명령 취소는 잘못 잘랐을 때 트림 전으로 되돌릴 때 사용합니다 라인 명령어 L 엔터 하구요 저와 같이 그려주세요 선을 대충 그립니다 그 다음 하나는 교차되게 그려주시고요 수평으로 트림 명령어 들어갑니다 단축키 TR TR 엔터 하구요 아래를 보시면 현재 엣지 모드가 NONE으로 되어있죠 엣지 모드를 안 쓰겠다는 뜻이고요 밑에 실리트 옵션이 나오죠 경계를 잡으라는 겁니다 수평선을 경계 잡을게요 엔터 하구요 이제 자를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차되선 위를 자를게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잘리죠 근데 떨어져 있는 거 클릭해 보시면 안 잘리죠 왜? 아까 엣지 모드를 우리가 확인했었죠 안 쓰겠다 되어 있고요 한번 엣지 모드 써 볼게요 엣지라고 있죠 알파벳 E 엔터해서 현재 NO ESTEND로 되어 있습니다 ESTEND E 하구요 엔터 한 다음에 이제 클릭해 보세요 이제 잘리죠 이제 가상의 교차점이 만들어져서 이게 잘리는 겁니다 이 방법은 쓰지 않는 게 좀 깔끔하게 트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못 잘렸을 때는 언두에 한다고 했죠 아니면 컨트롤 Z가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Z를 이용하시면 계속 누르시면 되살릴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엣지 모드 안에 들어가서 NO ESTEND로 바꿀게요 NO ESTEND로 바꾸시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교차된 건 잘리지만 교차 안 된 건 잘리지 않습니다 종료 다시 컨트롤 Z 하구요 다시 트림 들어갑니다 단축키 TR 엔터 하구요 실레트 오브젯트 다시 말하지만 경계를 잡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꺽산에 실레트 오리라고 되어 있죠 엔터 하시면요 전체가 경계되면서 도형을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를 수 있죠 지금 엣지 모드가 익스텐드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떨어져 있는 교차가 안 된 도형은 잘리지를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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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